경기중에는 긴장하지 않았는데 막상 이렇게 경기가 끝나니까 긴장이 확 몰려오네요. 처음에는 상관을 쓰지 않았는데 막상 데뷔하니까 되게 새롭네요. 사실은 그저께 통보받았어요. 어느 경기였지? 저번 경기가 끝나고 어제 연습기간 하루를 가지고 오늘 대회를 뛰게 됐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우가리라고 불렀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유카리라는 게 나는 강하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마추어 때부터 점수가 높았는데 정재승 코치님이 저를 계속 눈여겨보셔가지고 아마추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연습생으로 계약하고 넘어온지 하니 이제 거의 1년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긴장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냥 딱 연습실에서 하는 거랑 분위기가 똑같아서 신기했어요. 네. 요청했습니다. 제가 자신 있는 챔피언이 아지르 탈리아 라이즈 조이 이런 챔피언이었는데 저는 아지르 탈리아 구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둘 중에 제가 뭘 해도 이길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전혀 주눅 들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우리가 다 뒤로 봐주겠다라는 말이 많았어요. 딱히 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위기 있는 그 한 번에 죽어버려가지고 오늘 경기 후 앞으로도 더 잘할 것 같다는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네. 잘했다고. 폭풍 시인의 등장이라고 경호 형이 말해줬습니다. 경호 형 1000킬 찍으셨으니 앞으로 뭐 1500킬 2000킬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누구랑 경쟁한다기보다 그냥 제 자신이 엄청 잘할 거라는 자신이 있어요. 혹시 라이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절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누구를 라이벌로 두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 스스로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성장하고 최고의 미드라이너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